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참미참미의 참미입니다 너무 어색하다 이거 맞죠? 오늘은 제가 제 채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끼리코 열 바퀴 채널을 소개해 30초 열 바퀴 닫자 네 참미참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그룹의 일상과 걸그룹이라서 가지고 있는 뷰티 노하우 모델이의 빅스테이지까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참미참미의 매력을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